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시장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마무리해볼까요? 준비를. 네, 맞습니다. 오늘 미국 시장, 전일 미국 시장의 흐름들도 조정을 받았고 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시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영국발 이슈가 좀 완화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은 확대되는 모습이죠. 그래서 총리에 대한 지속적인 사퇴 여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금융 시장이 불안감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사실 코스피지수에서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대를 끌고 왔었죠. 어제까지도 사실 장중에는 좀 매도였다가 막판에 매수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외국인들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데요. 현재 장시장 30분을 앞둔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면서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는 미국 선불시장의 납북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하락세가 좀 큰 모습이 있네요. 사실 미국 시장은 이번 주에 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못지않게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 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웹도드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심하게 나타나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선은 1차적 기지라인 때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오늘도 12시경쯤에 1시경쯤에 코스피의 2,200선을 택시했을 때 급격하게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반능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결국은 2,200선에 대한 물량 테스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선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그 가격대는 285포인트에서 6포인트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. 그 가격이 지지해준다면 조정폭은 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. 그 점을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원달러 환율 역시 지금 워낙 강세,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1,430원 언저리에서 이어지는 경우에는 큰 무리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소형 쪽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특히나 3공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업종을 좀 선정을 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현재 시장의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시장이 결국에는 하루 내에서도 변동성이 심하고 또 하루하루 좀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때도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네요. 그렇다면 오늘은 어쨌든 이 정도로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내일은 저희가 어떤 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? 네, 우선은 뭐 당분간 시장의 변동성은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. 퍼스피스 하단 2,150, 상단 2,250 정도에서의 박스권을 좀 예상을 해놓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계속해서 관심이 보고 있는 섹터는 넷플릭스와 관련된 종목입니다. JP Morgan에서도 넷플릭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 리포트가 나왔듯이 그와 관련돼서 소유지 입을 수 있는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광고 컨텐츠 쪽에 대한 부분들이 나스 미디어 쪽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도 사실 그런 쪽에 대한 종목들은 크게 밀리지 않고 상승세도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 섹터로 좀 살펴보시고 업종별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넷플릭스 관련 종목들도 저희가 한번 잘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봤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